자 안녕하세요. 조건검색식 특강 시세분석 가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는 상한가 신고가 이거 쓸만하다는거 말씀드렸죠. 박스권 돌파 신고가 종목 그 다음에 신저가가 하는거 이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이런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종과 최고종 최저종과는 이거를 갖다가 아까 신고가에서 신고가는 고가로 만든거고 그죠. 요거는 여기 보면 종가가 신고가라는 얘기에요. 그렇고 상한가 5일중상한가 5일중상한가 그 다음에 뭐 연속상한가 뭐 이런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상한가 발생 뭐 이거는 상따를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을 갖다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를 갖다가 발생했던 종목을 클릭해보면 지금 유비벨록스 뭐 rs 오토네이션 에이텀 이런거는 보통 상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 갔다가 떨어진 종목 밑에서 잡을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뭐 상한가 이탈을 한 종목은 이렇게 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예 상한가 이탈한 종목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한가 근접했다 이것도 별 볼 없구요. 하한가 이거는 마찬가지 이것도 볼 거 없구요. 하한가를 떨어진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 내는 것은 생각보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요즘은 바닥에서 이제 하한가에서 시작했다 올라온 종목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심을 하셔야 되구요. 장중에 하한가 발생. 이거 아까 마찬가지 이거는 뭐 거의 볼 필요 없구요. 하한가 근접 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상승값. 상승값 하락갬. 이거는 자 얼마 이상 상승한다. 그 다음에 뭐 10% 이상 상승한다. 이런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거는 가격 조건이 있잖아요. 아침에 상승갭으로 뜨는 것들을 잡겠다. 그런데 어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거는 아까 그 예전에 봤던 주가 등락율로 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락갭 이것도 마찬가지. 별로 쓸 일 없구요. 연속 양봉 발생. 아 이거는 뭐 가끔 쓰겠다. 그죠. 연속. 예를 들면은 지금 다섯봉 연속 양봉 발생한 종목이 있나. 예. 일봉상에서 다섯봉 연속 양봉 발생한 종목. 어휴 많네요. 양봉이랑 양봉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게 이거죠. 양봉과 가격이 오르는거. 마이너스라도 양봉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양봉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거. 우리가 이제 저기 쭉 하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연속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거. 양봉이 나오는거랑 양봉이 나오지만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것들. 그죠. 이것도 양봉이죠. 그죠. 근데 얘는 실제 주가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주가를 갖다가 전일보다 높은 것만 볼 것이냐. 이거는 어 가격조건 중에서 가격조건에서 주가 등락률로 잡을 수 있거든요. 주가 등락률로 해서 예를 들면 하루에 뭐 0.1%라도 올른 종목 보겠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거래량을 좀 이것 좀 댔고 거래량을 한 조금만 바꿔볼까요. 거래량을 갖다가 어 10만주로 바꿔서 해보면 지금 종목은 14종목이잖아요. 그쵸. 양봉을 만든 종목이에요. 양봉을 만든 종목에는 이렇게 은봉. 영우전자처럼 은봉으로 끝나도 양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봉을 빼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그 등락률 그러니까 주가를 비교를 해서 종가보다 계속 올라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틀리죠. 자 요거는 요거를 빼고요. 자 주가 비교를 해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가 종가가 종가를 계속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봉 그 다음에 4봉 그 다음에 얘가 3봉. 그러니까 5봉 보다는 4봉이 높고 4봉 보다는 3봉이 높고 3봉 보다는 2봉이 높고 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놓으면 딱 맞죠. 그러면 2봉 보다는 1봉이 올라온 거고 2봉 보다는 1봉 보다는 이거를 하면 지금 종목이 하나도 없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5봉 연속 계속 어? 4봉이 높고 종가가. 이게 없나? 이런 게 없나 보네요. 그죠. 어쨌든 요거랑 아까 그 구분을 했던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양봉인 거를 원하는 건지.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연속 양봉 있잖아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캔들 연속 양봉 발생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고가 고가가 영봉 이용 고가가 1봉 연속 상승한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고요. 이런 것도 어려운 거니까 패고. 자 VI VI 관련한 것들은 지금 논란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VI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에서 15%에서 30%로 늘리면서 늘리면서 갑작스럽게 호가가 많이 변하는 걸 잡겠다고 이 VI 제도. 그러니까 그 변동성 완화 장치 뭐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그 다음에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포함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정적 동적 정적 동적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서 요런 거를 해 놓으면 요 1%나 2%에 근접하는 거를 해 놓으면 얼음 되기 전에 바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얼음이 된 다음에 얼음이 된 다음에 밀리는 종목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10%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처음에 시가에서 시가에서 10%가 올라오면 10%가 올라오면 얼음이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도 있죠. 물론 여기서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긴 해요. 그리고 예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튀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10% 그러니까 얼음을 가지고 얼음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것들 여기서 얼음 돼서 밑에서 시작해서 한참 뺀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거를 VI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매매법을 갖다가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는 쉽지가 않다. 예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요거는 이제 그 VI가 되는 것들 뭐 이거 찍어놓으면 이거 찍어놓으면 VI 걸리는 것들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가에 VI가 걸렸던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나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에 걸리는 걸 원하면은 예 요거를 찍어놓으시면 됩니다. 주가등락률 영봉전 시가 대비 시가 대비법 뭐 이런건 의미가 없구요. 구간별 어휴 이런거는 조건식 만드는게 어렵겠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구요. 이거 구간별이라는거는 제가 처음 본건데 예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당일 틱으로 정고점 돌파 이것도 안 쓸 일이 없구요. 당일 이것도 쓸 일이 없구요. 분봉 금일 첫봉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10% 이상 이런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것들 다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가등락률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 가격 조건 마지막까지 했는데 뒤로 갈수록 별로 쓸만한게 없네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아예 안 보시고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멋진 조건식을 만들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 두번째 어 기간 내 기준봉인가요? 예 이거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취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